성공통일 두의사상포럼 창립취림은 오늘날 한국사회는 이른바 보수후파대 진보좌파로 양분되어 이세들의 교육현장에서부터 각 총당의 정강정책에 의해까지 어느 것 하나 좌우의 갈등과 대결이 없는 영역이 없게 되었다. 이런 사상인형적 혼란과 갈등은 남북분단 상황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에게는 가장 심각한 위험요일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무신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을 기도하는 공산유의를 사상이념적으로 극복해 내고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성공사상과 통일사상을 학습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널리 보급하여 사상과 인용상의 낭낭 갈등을 해소하는 일에 주력하고자 본포력을 창립한다. 오늘날 공산유의는 최대적으로는 종원을 고하였지만 철학과 사상면에서는 아직도 건재하고 오히려 더욱 다양하게 변형되고 있다. 더욱이 세계 최후위 분단국인 한반도의 남과 북에는 우위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과 좌입 공산유의 체제인 인민공화국이 분단 70년 동안 6.25 남친 전쟁을 계기로 생사를 걸고 상대를 이기고 굴복시키기 위한 대결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 공산유의 도발로 발발한 6.25 동란은 전 세계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총동원된 이념 전쟁이었고 체제 전쟁이었다. 그 전쟁이 휴전설에 멈춰있는 것이 한반도의 현황이다. 하지만 우리는 소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하고 공산중주국이었던 소련이 해체되어 모든 공산권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했다. 또한 중국은 개방되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역국이 되었다. 이에 고무되어 우리는 세계 공산주의는 종원을 구한 것으로 착각하고 북한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너무 방심하고 남한내부의 좌유운동권을 중심한 종북, 신북, 반민 세력의 암약과 도전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그 사이 이들 남한내부의 좌유들이 소위 386운동권 1세대 이후 30년 한 세대를 거치며 각계각층에 포기하여 현재는 자유대한민국 최재를 위협하는 체력으로까지 성장하게 된 현실을 직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사태는 물리적 대비 곧 경제 군사력 우회 만으로는 사상 이념적인 열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천교들에게 우리 교육제를 빼앗긴 현실이 그 증거다. 두뇌를 지배하는 것은 사상이다. 사상과 정신을 누가 지배하느냐의 싸움에서 대한민국이 밀린 것이다. 이에 우리들 선각의 동기들은 공산주의와 북의 주체 사상을 비판하고 극복하는 이념을 개발 습득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전파함으로써 남남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야말로 남과 북을 평화적으로 동일하는 섭경임을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가 말하는 승공통일 사상은 좌익이 신공한 공산주의와 김일성 주체 사상을 극복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 우익이 신공한 자유민주주의 지명에 철학적 사상적 열쇠를 보완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승공통일 사상의 이념적 지향을 두익으로 부르고자 한다. 좌익과 우익을 양날개로 보면 두익은 머리에 해당하고 좌익과 우익을 형제로 보면 두익은 부모의 자리가 된다. 머리는 양날개가 조화롭게 작동하게 하는 동의대로 형제간이 가득되는 부모의 사랑으로 해결된다는 관점이다. 공산주의 이론과 사상을 극복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을 그 거짓 이혼과 체제에서 해방시켜 부모의 사랑과 형제의 우위로 하나되는 평화통일을 성취하자는 것이 승공통일 두익사상포럼의 창립취지인 것을 천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뜻깊은 포럼을 출발할 수 있게 영광과 용기를 주신 문선명 선생님께 슬픈 감사와 경의를 드린다. 2017년 3월 27일 창립회의원 일동 3일 독립선언문은 한용은 스님이 기초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낭송을 했지만 낭송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명물을 누가 작성했느냐 역사에 남아질 건데 우리 손대호 회장님께서 밤잠저고 고침해가지고 참 아버님의 가장 직원에서 명문장을 많이 써가지고 크게 복귀했던 손박사님이 쓰신 겁니다. 다시 한 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버님 몽씨를 통해서 여기에 가신 전부터 문학계를 복귀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꿈에 다섯 번이나 제가 몽씨를 받고 그래서 이 시낭송도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 한국의 많은 낭송가 가운데 교육산업신문사가 주최해가지고 10대 낭송가를 선발해서 표창을 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낭송하려고 한 시낭송 국회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4월 6일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가 주최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새 봄맞이 시낭송 예술제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많이 좀 오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끄는 한국시낭송예술단 제가 담장이 됐어요. 담장이 됐는데 뜯어구 연결시키고 싶어서 지난 12월달 협회공부 1층 카페 거기에서 창단식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시인 것 같아서 낭송을 할 텐데요. 저는 이 태극기 집회 지나가면서 처음부터 저는 우리가 학점 서서 해야 되는데 남들이 주최하는데 박사모 또 탐기구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뒤따라다니면서 이건 엑스트라고 내가 이거 할 거 아닌데 아버지 계시는 다정 앞장서서 하라고 하시는 일인데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많은 우리 친구들 만났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 단톡방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올린 글을 보면 새벽 2시 3시도 밤잠하려고 장문에 글을 써서 올리시는 애국심을 보고 감정을 가졌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다 아버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모두가 애국자지만 애국자 중에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영입의 독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도 얘기하면 기를 갖다 시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원시 고원시 이 여력 변함 끝에서 새해를 봤습니다. 독당 내신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우리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 뿌리친 적 없고 아무리 어려운 전란이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 있을 땐 곧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나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우천억 달러를 넘어서도 웃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습니까? 거짓 선의자를 만난 주입니까? 남의 눈치보다 기를 잘 못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기울어져도 시장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만 더 나도 법과 아름고의 울타리보다 겁없는 자들의 키가 한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단의 나락입니다. 비상은 비상이기도 합니다. 밤낮으로 싸워먹게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피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친 소빈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묵들인 기업인들에게는 칼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 주소서 날개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립을 입지 못한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데려가는 가족에게는 원암새의 깃털을 내려 주소서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갈라지기 전에 기노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 가며 대여를 유지해 간다는 저 신비한 기노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개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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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지막 대목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외치는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은빛날개를 쳐고 새 눈부신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르는 평쾌한 평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서 날개하소서 벼랑 끝에서 날개하소서 날개하소서